서울 명동거리 곳곳이 외국인들로 북적입니다. 길거리 음식점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바쁜 모습이 무척 활기차 보입니다. 비빔밥? 비빔밥. 비빔밥. I came here to Korea 3 years ago because of bagpings. I miss Korea because I think this is a beautiful place. And so many people around here wish one. The Korean barbecue pork is the best. 갈각수는 대전. And here probably we'll try the bulgogi.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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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 like to taste this restaurant. That one? Yeah, yeah. I hope someday you can visit the Philippines also. 올 초반이도 관광 1번지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한적했지만 지금은 비어있는 가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상인들도 모처럼의 활기에 힘이 납니다. 저기 코로나 때는 없었는데 지금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괜찮아요. 명동관광정보센터에도 외근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 시장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PCR 검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 데다 달러 방세로 미주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 코로나 시기에 비해서 최근 관광객분들이 많이 늘어나시긴 했는데요. 주로 요즘 미국 달러 강세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 분들이나 유럽 분들이 저희 센터를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휴 폐업이 늘면서 비어있던 상가에 새 가게들이 들어서고 화장품 가게와 액세서리 가게 등이 숙숙 문을 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썰렁했던 상권도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3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0만 명에 비해 220% 약 3배나 늘었습니다. 지금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7천 명 방문객이 명동 찾아주셨고요. 그중에서 총 3천 명 정도가 외국인 방문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20% 정도의 북미 관광객들이 찾아주셨는데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에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은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국내 관광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리포트 김숙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